네, 안녕하세요. 식품이 사용되는 이 자체는 완전 정수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폐수예요, 그죠? 네, 폐수가 아주 정수되어 가지고 우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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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정수되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단수로 어디로 갈까요? 이 가을 gate는 τι covenant 이거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이거, 이 인물이란, 저의 핵속 아, 아, 이 인물은 굉장히 정수되어 있습니다. 아직 2011년에 파다? 아주 정수되어 있습니다. grues이구 palate 식품에 사용되는 이 자체는 완전 정수되어 가지고 지금 이 예스예요 네, 예예, 폐수의 니까ixes? 네네 폐수가 아주 정수되어 가지고 새 사고 하는 거품 정세가 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담수를 할까요? 바닷물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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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어 민어 이 바닷물이예요? 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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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물이래요? 바닷물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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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근혜안에서 오는 양치 양치경기 고기 민어 같은것은 자연삼입니다 자연산은 우리가 먹어야지 바닷물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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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히 바다 물이네 딱 짤하네 이게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가지고 우리 근혜까지 오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산만 먹고 이거는 양식은 빼고 자 노량진 수상 시장 화이팅!